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원청회사 대표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. 대법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.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1심과 2심은 김 전 사장이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